네, 안희 기자 정책사회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면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익위 결정이 특혜를 준 쪽은 있는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 이건 아닙니까? 일단 먼저 당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과 병원 입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이 전 대표가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를 요청을 했고요. 소방이 이를 수용해 헬기를 띄웠고 서울대병원은 입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요, 권익위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은 종결처리, 도움을 준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소방관계자 4, 5명은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남는 거예요, 유 기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종결처리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은요,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사건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권익위로 접수돼 조사에는 나섰지만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은 조사 근거와 권한이 없어서 종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요, 규정 권한도 없는데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직권남행으로 고소하면 뭐라고 답하겠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 도움을 준 병원 소방관계자 4, 5명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모두 공직자에 해당이 돼서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헬기를 요청한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요청 권한이 없는 데 해서 이권 개입 알선 청탁 위반했다고 봤고요. 헬기를 띄워준 소방 관계자는 요청자가 권한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규정 위반.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워낙 서울대로 환자가 몰리다 보니 다른 병원 환자를 받아주려면 지침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어제 결정이죠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당사자인 천준호 의원은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 사건을 물타기하려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헬기 이용과 치료는 특혜가 아니라면서도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 삼는 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갈라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공격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정리를 해보죠. 권익위가 좀 애매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는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종합을 하면 권익위도 특혜 여부는 모른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 판단 자체를 안 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만일 법원 공무원인 대법관이었다면 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비슷하게 종결시킨 사례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을 했거든요. 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들을 종결 처리하며 규정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발표를 반복하는 건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논란에 불씬만 남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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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